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그맨 임준혁씨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2년 5월 27일을 별세했다고 하죠. 4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임준혁씨는 늦은 밤 자택에서 혼자 있다가 숨졌고 이를 친동생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인은 평소 지병을 앓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임준혁씨는 2003년 mbc 14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sbs 우차사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개그맨 강성범씨와 함께 시사풍자 코너 lta 뉴스로 큰 인기를 누렸죠. 그 코너에서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셋값 월세는 오르고 내려가는 건 월급뿐. 그는 의외의 학력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과를 전공한 것입니다. 강성범씨는 이 친구 임준혁 정말 똑똑하다. 나는 그냥 묻어서 가는 것일 뿐 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모두 황사비라고 합니다. 아 그래도 비가 더 내렸으면 좋겠어요. 학비, 교통비, 생활비, 전셋비! 그는 정말 다자다능한 인재였습니다. 노래도 잘 불렀는데 플라이어, 온웨어 초콜릿 등 뮤지컬에 출연하며 프로급의 노래실력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성대모사의 달인이기도 했습니다. 2019년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 출연해 JK 김동욱, 김건모, 임창정, 서경석, 환희, 조용필, 박효신, 윤도연 등 많은 유명인을 똑같이 흉내내며 소름돋는 성대모사 능력과 함께 노래실력을 뽐냈습니다. 또한 연기도 잘했습니다. 2004년 mbc 드라마 두근두근 체인지에서 준혁 역으로 활약했고 2013년 영화 내 연애의 기억에 경찰 지구대장 역으로 우정 출연하기도 했죠. 임준혁씨는 최근에도 활발한 활동 중이었습니다. 2022년 5월에는 미스트로 출신 가수 수캥, 신혜 혜진이와 함께 웹드라마 바람의 유혹 ost 파트 1이자 타이틀곡 잔인한 사랑에 실력있는 래퍼로 참여했죠. 가장 최근인 5월 20일에는 가수 겸 배우 일민씨, 개그맨 오정태씨 등과 프로젝트 팀으로 음원 사랑의 배지를 발매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었던 터라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함께하기로 한 이들에게 그의 사망 소식은 감당하기 힘든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민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부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곡 사랑의 배지 프로젝트 팀 활동하기로 한 준혁 형님이 심근경색으로 어젯밤 자택에서 혼자 돌아가시게 된 걸로 알려졌다. 신동생께서 직접 발견했다고 한다. 고인의 전화기가 잠겨있어 가족분들이 부고 문자를 지인들에게 보내지 못해 어렵사리 전달하는 중이라며 부고가 최대한 많이 전달되도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이어 일민씨는 여러가지로 참 괴롭고 멘탈이 정말 많이 흔들린다며 이토록 가벼운 우리네 인생 무얼 찾아 우리는 그렇게도 싸우고 이겨내길 반복하고 서로 사랑하기도 짧은 시간 먼저 떠난 고인의 목까지에 멘탈 부여잡고 꼭 잘해내야겠다 라고 비통한 신경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형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실감 안나고 믿기지 않지만 웃음만 가득한 세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 오정태씨도 자신의 sns에 저의 사랑스러운 개그맨 동생 준혁이가 하늘나라로 떠났다. 믿어지지 않지만 떠났다. 라며 준혁이 아는 분들은 준혁이 외롭지 않게 명복을 빌어달라. 라고 적었습니다. 임준혁씨는 평상시 지병이 없었다고 하는데 심근경색을 일으킨 거는 최근에 과도한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활동을 앞두고 몸을 돌보지 않으며 너무 과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돌연사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자 백신 부작용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개그맨 김영곤, 크룹 거북이의 리더 터틀맨, 조우련 전 수영선수도 모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북한 김정일도 이 병으로 세상을 등졌죠. 심근경색은 전조증상 없이 느닷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심혈관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는데 어마어마하게 아프다고 합니다. 심장마비는 심근경색 증상 중에 하나죠. 심근경색이었으나 다행히 목숨을 구한 배우 삼이자 씨가 있는데요. 삼이자 씨의 얘기를 듣고 무척 놀랐습니다. 삼이자 씨는 최근 2022년 4월 채널A 산전수전 여고동창생이 출연해 심근경색을 겪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삼이자 씨는 2005년 12월이었다. 지방으로 내려가서 촬영을 했다. 라고 떠올렸습니다. 이어 그런데 당시 촬영을 마칠 때쯤 갑자기 앞이 흐릿해지고 잘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 또 가슴까지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삼이자 씨는 왜 이러지? 괜찮겠지. 하고 서울로 오는데 흉통이 오기 시작했다. 심근경색이었다. 정말 너무 아프고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라고 심근경색의 고통에 대해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담이 계속 나는데 수건을 꺼내 닦을 기운도 없었다.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아팠다. 운전하던 후배가 119 구급대를 불러 고속도로 중간에서 갈아타고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하게 됐고 이후 약을 먹으면서 건강관리를 시작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근경색은 왜 발생할까요?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바로 관상동맥인데 여기에 찌꺼기가 쌓여 질환이 발생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혈관이 좁아지면 협심증 아예 막히면 심근경색 가슴 통증이 주요 증상이라고 해요. 협심증은 운동을 하면 주로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느끼게 됩니다. 가만히 쉬고 있을 때는 증상이 없다고 해요. 반면 심근경색증은 심장 근육이 죽으면서 안정시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심근경색증이라 하더라도 여성이나 노인의 경우 가슴 통증보다는 호흡곤란 식은땀, 어지러움, 욕지기, 구토 등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근경색증은 즉시 막힌 혈관을 개통해 주지 않으면 1시간 내로 사망할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잘 일으키는 위험인자로는 고령, 고혈압, 당뇨병과 비만이나 가정력, 그리고 흡염과 운동 부족 등이 있습니다. 극심한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그리고 식은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 구급차를 타고 재개통 시술이 가능한 종합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으면 안 된다고 해요. 빨리 병원에 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합니다. 임준혁 씨가 심근경색을 일으켰을 당시 곁에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빨리 응급실에 와서 치료를 받고 아까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삼이자 씨는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주위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응급실에 빨리 가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강수연 씨와 임준혁 씨 모두 혼자 있다가 이런 변을 당한 것 같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임준혁 씨의 빈손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8호실에 마련됐고 발의는 30일 오전 8시입니다. 개그 침체기에 누구보다 동료들을 잘 챙기고 코미디를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고 임준혁 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그 열망이 간절했기에 너무 과루하다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된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못다 이룬 꿈 하늘나라에서 꼭 이루시길 바라며 삶과 고일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